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코비 애니입니다. 그동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온라인 첨삭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첨삭 스터디였어요. 본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, 그리고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제가 1대1로 첨삭을 하는 그런 스터디였는데 이거를 그대로 오프라인 종합반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최대한 오프라인에서는 극복해보고자 페이스트 페이스, 직접 얼굴을 보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. 2주 동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론 수업을 듣고 그 다음 그 이론을 최대한 적용시켜서 연습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 그 풀어본 거를 통해서 틀린 것들,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어디 때문에 자꾸 점수가 안 나오는지 그거를 완전히 파악을 하는 게 이제 2주 동안 진행이 될 거에요. 그래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은 개인 첨삭을 받는 날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는 죽어도 안 나와요. 여기는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? 하는 부분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하는 부분들을 제가 콕콕 집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에요. 근데 수업 때만 여러분들에게 첨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여러분들은 저를 이용하실 겁니다. 성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계속 이용하셔서 2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을 보면서 이런 친구들은 꼭 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, 이 수업, 저 수업, 인강도 다 들어보고 정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시험장에 갔는데 어? 성적이 안 나와. 두 번째, 저는 지난번보다는 정말 더 열심히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.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? 그쵸? 나는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.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지만 성적이 극복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들, 그리고 저는 토익 스피킹이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같이 어느 형태인지 이 수업을 알아가 보는 것도 좋겠죠.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 정말 단기간 안에 끝내려면은 단기간 안에 발어량이 진짜 많아야 돼요.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제 수업 2주 동안 정말 많은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soon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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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